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전남 테크노파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입찰 특혜 의혹에 대한 KBC 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추석 견유가 끝나면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은 원장과 입찰을 주도한 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선전된 업체의 광주 사무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평가구 있잖아요. 언론에 나왔던 보고 그 정도 선에 있는 관련 자료 추가해서 출력해서 가져갔어요. 전남 테크노파크는 자신들의 부지를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할 업체의 입찰 공고문을 두 번이나 변경했습니다. 2메가와트급이던 입찰 공고문의 발전 용량은 낙찰업체와 계약 당시 4메가와트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낙찰업체보다 임대료를 높게 써낸 업체는 되레 탈락시켰습니다. 낙찰업체의 수익은 높여주고 자신들이 받을 임대료를 낮추는 이해할 수 없는 입찰을 진행한 셈입니다. 경찰은 원장과 단장이 이 같은 입찰을 주도하며 전남 테크노파크에 19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병가 중이고 단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김 원장은 KBC와 통화에서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원장과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업체와 유착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